전북 전주시의 도심 속에 위치한 예비군대대가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전주시는 2012년 5월 예비군대대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해 2016년 완주군 이전을 추진했으나 완주군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. 전주시가 이후 덕진구 조촌동 지역을 이전 유력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 주민들은 인근 도도동에 전주항공대대를 이전기로 한 데 이어 예비군대대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주민들은 특히 전주시가 도도동 전주항공대대를 이전시키면서 더 이상 다른 군사시설을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성토했습니다. 예비군대대가 들어오면 인근 지역은 군사시설로 묶이게 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소음과 안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전주시 관계자는 예비군대대 이전은 이르면 올 상반기까지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. 게이렌 장소라입니다.